여러분 함께 보시고 또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씨, 이다희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의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부터 이다희씨, 임수정씨, 전혜진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부탁드리고요. 임수정, 이다희, 전혜진씨는 검블류에서 포털사이트 1위인 유니콘과 2위인 바로에서 정류의 경쟁을 시작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극중 성공을 향한 욕망으로 똘똘 뭉쳐 서로를 이기기 위해 몸을 불사르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실 예정인데요.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함께 계신 모습만 봐도 너무나 멋지고 정말 컬러우먼의 포스가 뚝뚝 흐르죠. 네, 지금 세 분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친합니다. 네, 조금은 절친한 느낌으로, 아 좋습니다. 왼쪽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포스터 속 모습처럼 뒤에서 살짝 한 걸음 걸어나오는 느낌으로 어떨까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세 분이 걸어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오 좋습니다.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당당한 이 걸음걸이. 아, 정말 속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네, 왼쪽으로도 한번 걸어가 볼까요? 왼쪽을 향해서도. 자, 하나, 둘, 셋. 어우, 파워워킹. 네, 이렇게만 걸어라. 살이 쫙쫙 빠질걸.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세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장기옥 씨 무대위로 보실게요. 우리 기옥 씨와 함께 단체 촬영 이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건블류를 이끌어갈 주요 무대위로 네 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기옥, 김수정, 이나희, 전혜진 씨수.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우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W, W를 이끌어갈. 다리기가. 아, 네. 저 왼쪽 촬영을 할 때는 다시 조금만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끌어갈. 네, 배우분들입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내분의 연기 시너지는 과연 어떨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몸을 살짝 틀어서 우리 전혜진 씨가 살짝 앞으로 나와주시려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검은이의 첫 방송을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 네 배우분들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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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가볼게요. 왼쪽부터 가볼게요. 네. 네. 자, 왼쪽 바라보시고요. 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W, W. 네, 처음이라 호흡이 조금 부족한데요. 정면샷에는 네. 네. 자, 제가 선청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W, W. 네. 자, 6월 5일의 수요일 밤 첫 방송입니다.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W, W입니다. 검은이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정지훈 감독님 보시고 단체처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감독님께서 또 꽃다짱 하셨어요. 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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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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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로. 네.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가운데 서주시겠어요? 네. 어, 예. 우리 감독님께 교육, 교육을 또. 예. 짧은 시간 동안.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바라봐주시고요. 네. 역시 파이팅 마음을 다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W, W. 파이팅.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정긴발을 와주시고요. 감독님과 함께하는 단체처럼입니다. 건블류. 파이팅. 네. 더블 포즈 이어가볼까요? 더블 포즈. 네. 더블 포즈. 네. 우리 이가희씨가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네. 더블 포즈. 좋습니다. 시선 맞춰서 가운데에 바라봐주시고요. 가운데 아래쪽으로 살짝 시선을 내려서도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요. 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W, W.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되셨나요? W 포즈. 좋습니다. 네. 건블류. 아, 기대됩니다. 왼쪽 한 번 더 갈까요? 왼쪽. 왼쪽 아까. W 포즈를 마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블류. 파이팅. 네. 우리 네 분 그리고 감동인과 함께하는 단체사주 촬영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배우 네 분과 감동인까지 모시고 공동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 준비.